안녕하세요. 활릿 러브에서 축하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와 함께 일어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 어떤 것인가요? 오랫동안 알던 사이여서 케미가 굉장히 좋았어서 그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서로와 함께 일어나면 정말 좋은 chemistry입니다. 저도 힘들 때나 좋을 때나 서로 마음을 잘 알아두고 특히 제가 힘들 때 너무 잘 알고 먼저 캐치를 하고 힘든 상황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서 되게 많이 의지가 됐던 것 같아요. 좋은 날과 상황이 좋았고 우리 attach다. 그래서 내가 정말 고통하셨었는데 이 상황에서 난iness에 대해 멋진 것 같아요. 팬에서 필리핀에서 팬들에게 와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나봐. 필리핀에서 만나요. 필리핀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만나요. visibal에 달래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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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